내가 네 꿈 꼭 이루게 해줄 거야. 너한테 친구는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. 형님 약혼녀 은혜씨가 낳은 아이가 살아있습니다. 우리 둘만 아는 일 하이시다. 난 오늘을 잊지 않을 거다. 돈과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.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보다 많아. 이제부터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. 뜨거운 불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가는 것 같아.